좀 봐줘야겠는데? 좋습니다. 무리했다 선대도. 좋아요. 아니 이런 베이각이 좀 애매하지 않나? 응 아니야. 그냥 베이각. 마순팔 돌면 던져볼까? 그럼 여기 없으면 자연스럽게 여기 던질 수 밖에 없겠죠? 제 입장에서. 어? 여기 있는거면? 이렇게 슥 돌아오네. 상당히 길다고 사거리는. 근데 이거 때리면 체력이 더 차요? 그런건 없나? 그냥 체력이 많이 차는건가? 체력이 안다는데? 풀피 됐어. 불합리한데 이거는? 뭐야 이거는. 아니. 뭐죠 이거는? 아 근데 이걸 못잡아? 개반데? 와 다행이다. 못 잡는줄. 바텀 그 듀오 아니었나? 하하하하. 뭔일이오 바텀. 어떻게 댕겨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굿. 바텀으로 갔네? 칼리스타로 라인전 지니까. 진짜 답이 없다. 저거. 너무 힘들어 버리는데? 가서 가는중. 잡았나? 아 다행이다. 마용. 꿀맛. 태포 나죠.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. 궁 잘 쏟았다 그래도. 죽기전에.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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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S. 촣. Selected. 다행이다. 모 Programs해요. 這 이건. 이거 부캐드. 마스터입니다. 사실 골드랑 그 비슷하긴함 좋습니다 헤르메 쓰라서 너무 빨리 푸는데 이거는? 물기 좀 애매해 아 까비 그래도 좋은데요 이 정도면? 노플이에요 저버려 맞아두고 베이가가 살짝 베드에 올려버린거 아닌가 베드에 오른 베이가는 막을 수가 없거든 아 이건 메제이 사야겠는데? 이거는 사야지 가직스도 이제 이기죠 키워라 정도는 나용 사비 흠 나 치는데 상대? 아갑다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지평선을 빨리 깔아 써야되는데 좀 늦었다 노틸큐에 맞기전에 깔았어야 되는데 누가 뭐 어디 골드? 어디를? 어 그래도 맞긴 했네요 없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은? 아 맞네 나 메제이 바로 두꼈네 아깝다 다시 싹차 너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봐요 그래도 자 벽에 붙어서 2차 골드를 같이 먹어주세요 어? 어 맛있어 와 쫄기만 누구? 이거? 대건데 너무 아까운데 괜찮지 괜찮지 않을까? 이건 써야겠다 자 놔용 헬프로 오죠 이거는? 끝나겠는데? 밀러가면? 자 이럴때는 바로 그냥 복공을 하나 사주세요 이런식으로 복공으로 빠르게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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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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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이 야 때려때려 가버려 이녀석 응 넥서트 칠거야 흐흐흐흐흐 수고하세요 2등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패치하고 나서 베이가가 무슨 광역스턴 있는 노란 머리가 됐잖아 이게 말이야 방꼬야 근데 베이가는 진짜 버프를 받긴 했는데 바로 너프 당할 것 같은데? 요즘 너무 많이 나와 아 아파 전량을 먹었네 요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맛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이런 꿀맛 같은 키리 이런거 좋죠 거의 꽁키리인데? 이 정도면? 이건 좀 가져야되지 않을까 어우 맛있다 아 이 공킬이 두개나? 너무 후한거 아니에요 인심이? 만년설이 나오면 그래도 할만해지거든요 제 경험상 보곰 탑으로 갔네 아프지? 아 이게 안맞아? 너무 아깝다 아깝게 맞았으면 킬인데 아깝네 되나요? 어우 맛있다 꿀맛 대천사 다음에 대재현을 가야겠다 그래야 카사딘 상대로 사이드 주도권이 안맬릴 것 같거든요 한 코어를 대재현으로 가자 어차피 베이가를 잡아먹을만한 상대가 뭐 오공이랑 카사딘 정도 밖에 없어서 깝이 찍혔는디? 자우 멀다 차르바나 너무 멀어 아니 혼자 잡으면 어떡해 나 뻘쩡하게 어 그래요? 아 어 어 어 월기 잘 피해 이 녀석 이건 못피하겠지 하하하하 꿀잼 킬 타져야되나? 그냥 알아서 싸우게 두고 바텀 봐주는 게 낫지 않을까? 아 이건 타줘야겠다 아깝게 원래 그냥 카사딘을 막으려고 했는데 아 지금 하면 안 좋은데 어우 맛있어 좋을 줄 알았는데 쿨하게 주네요 이러면 좀 많이 유리해졌죠 여기에 방템을 그냥 하나 가버릴까? 살짝 얼심 느낌으로다가 탱베이가로 가자 탈바람 탱베이가 느낌으로 와우 나 왜 이렇게 쎄 나 엄청 쎈데? 와우 에라잉 에라 모르겠다 야 카사딘 진짜 똥챔이다 저거 왜 함? 아니 저거 왜 함? 와 다행이다 굴뻔 고고용 다행이다 다행이다 음 이건 예측할만 했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킬 으챠 으챠 사미라 혼자만 좀 화가 난 것 같은데? 으흐흐흐흐 사미라야 화 좀 누구로 뚫여봐 뭐가 불만이니 여보세요 여밍을 막 다니진 않네 갈 데가 없나? 아직? 오늘 그 카타리나가 올 수가 있음? 이마 와 왤케 쎄 뭐야 이거 가버려 으흐흐흐흐흐흐 아니 그냥 깡패 그 자체네? 아니 심파자가 나왔어 이거 버그 아니야?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골도 먹어주고 다 줘야겠다 이거는 아 좀 아까운데? 뭘 다 못 잡는데? 와 이거 미니언 왜 이렇게 새? 어? 저는 안 좋은데요? 에카림 안 죽어서 다행이다 그나마 에카림 죽었으면 진짜 대형 사고인데 뭐야 이거는 카비 카타리나 이제 좀 무섭긴 한데 카비 연계됐으면 좋았겠다 그치 수고하세요 근데 상대 조합이 너무 좋은데 안타가 솔직히 후방 가면 질 것 같은데요? 나만 이런가? 후방 가면 질 것 같아 그냥 와 이거 사고다 안그래도 조합도 밀리는데 대형 사고 났는데? 확인하음 님들 아이고 사고 났네? 옥차 카비 아 세긴 한데 나도 근데 뭔가 딜을 나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 흑 콩나무를 들어버린 기분인데요? 같이 들어줄 사람 없나요? 카사린도 이런 거나 주면 좋겠다 W로 마타 치면 주물력 1 증가 이런 거 베이가는 있으면서 왜 카사린은 없음 그럼 사기 아닐까요? 아니 베이가도 사기잖아 개들아 우리 좀 멀어 어 다 죽었네 나 안 들킨 것 같은데 바이영 바이영 봐줘야겠는데 좋습니다 무리했다 상대도 좋아요 와 이게 안 돼?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줘 야 안 되겠다 여기까지 하자 아 근데 바르스 너무 세다 저거 게이밍 쉽지가 않은데?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? 질 것 같은 나 이길 자신이 없어 이거 이것도 상대가 던져서 이긴 거지 사실 소신 발언 진 것 같은 702지만 이쪽으로 갈게요 저는 저게 맞네 아 애기 맞네 살려줘 싸비 야 이거 못 이기겠는데?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? 아 네 처음 감사합니다 아니 뭐 답이 없는데 진짜로? 저희 팀이 그냥 살짝 3.5대5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도둑 두 명 합쳐서 살짝 0.5인분 느낌? 1대3 했으면 져야지 그런가? 내가 0대3 했으면 이겼나? 바로 먹은 건 좋은데? 의미가 있죠 이거 가능? 이건 좀 큰데? 두 군데서 하면 사비 근데 오젤타 없으니까 이건 뭐 살짝 오히려 죽었을 때 좋은 점 아까 0.5인분이라고 했잖아요 한 명 죽어도 0.25인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세에 큰 지장 없음 가로수가 정화가 아닌 게 좀 다행인데 그나마? 어우 좋아요 이건 안 좋은데? 바랍수? 아니 각이 안 나오는데? 딜각이? 마오카이가 나만 보고 있어 진짜로 진짜로 사비 아깝다 좀 잘했으면 됐으려나? 좀 잘했으면 됐으려나? 어렵군 게임이 매우 어려워 와 센거 봐 베이가 미쳤는데? 잠깐 오오? 뭐임? 잠깐 어? 필수 와우 베이가 데미지 미쳤는데? 이거 가능? 흐흐흐흐 엄청 센데요? 어? 아이고 바로가자 못담나? 뭔데? 와 이걸 못잡아? 너무 아깝다 잡았어야 좀 되는건데 카비 그건 좋아요 카타 어디갔냐 근데? 여기서 하긴 해야될거 같기도 하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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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아악 하하하하 사비 야 그래도 재밌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